자아..한번..또..가보자.. 윽취..윽취..윽취..윽취.. 갈게요..선신잡을까.. 한들어서..으이씨.. 아..가보자.. 하나..하나.. 좀 뒤에 있으니깐..잘랗네.. 등대에서부터 쉬고.. 본격적으로 외항으로 들어갑니다. 외항까지는 대략 2키로정도 되보이는데 나중에..거리를..우렁려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봐야되겠네.. 차양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..오..아침에 봤던 사람인가.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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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잠 잘 오겠다. 역절위가 있네, 역절위. 소리가 흥분한 바 있구나. 뛰는, 으아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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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